나도 보고나서 근데 이거 뉴건담 뉴건담의 타탄 인피니티로 만들어진 건가요? 뉴건담 그리고 이런 프라모델이 솔직하게 말해서 멍청하면 못만들어 네? 똑똑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있다고 문제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정신가 어려운 설명서를 다 보면서 이 과정을 하나를 만들어내잖아 엄마가 토론을 해야될 때 정신가에 보내라 그러는데 아 그러던가